오셨죠? 네 재미있게 오셨나요? 네 더 재미있게 기억하시라고요? 저희 병원 창구원의 주연 배우도 모시고 본인사 제가 소개하면 크게 환호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까요? 네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저희 영화 접할 수 있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그냥 거짓말 좀 해주세요 저희 영화 하실 너무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집에 돌아가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름 관람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좀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고생한 흔적들은 영화에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주변분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관객이 있어야 영화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평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서 선생님들 마음가족 같고요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SNS SNS 또 친구들에게 재밌었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진 아니 안녕하세요 조우진 배우가 아닙니다 조우린 배우가 아닙니다 조우린 배우가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투가 나오면 머리 길고 오셨나요 많은 홍본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 땐 저를 찍으셔야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건강하고 착한 역할을 맡으시고 계십니다 그 영화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의 거의 첫 손님들이세요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축하드리고 저희 영화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